자, 류뱅카 드라이브 인터뷰 코스 두 번째 여기 솔로 컴백 여신 두 분이 와 있습니다 니콜 씨와 유주 씨 그리고 데뷔 6년 만에 첫 솔로 앨범 골든차일드 Y 씨를 만나볼까요?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솔로로 돌아온 골든차일드 Y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니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이 같이 나오시니까 제가 꼭 유닛 그룹 같으신데요? 제가 감히 어떻게 또 선배님들과 또 그러시겠습니까? 네 너무 좋습니다 보기 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은채 마음대로 진행하는 인터뷰 타임 솔직히 난 여기서 조금 어색하다 O X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아 이게 O 맞나요? 아 완전 일치네요 네 좋습니다 시작부터 분위기가 아주 어색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먼저 Y 씨의 솔로곡 바람이라면 곡 소개를 들어볼까요? 네 바람이 되어서 여러분 곁을 꿋꿋이 지키겠다는 마음을 담은 곡이고요 군입대를 앞둔 만큼 여러분들에게 멋있는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미니앨범으로 돌아온 유주 씨 Without You는 어떤 곡인가요? 네 이번 신곡 Without You는요 한 번 들으면 헤어나올 수 없는 아주 매력적인 팝 발라드 곡이고요 지난 앨범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카리스마 장착하고 돌아온 니콜 씨 미스터리어스는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신곡 미스터리어스는요 광릉미 넘치는 디스코팝 댄스곡인데요 강렬한 비트 위에 모왕적인 멜로디가 굉장히 매력적이며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세 분의 곡 소개 잘 들어봤고요 한 소재 스포까지 모두 보면 좋겠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한 분은 스포 기회가 없습니다 아쉽네요 여기 있는 종이를 뽑아주세요 여기 중에 뽑아주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펼쳐주세요 하나 둘 셋 아우 아우 전 기회가 생겼네요 네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와이씨와 유지씨가 또 이제 한번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와이씨 먼저 한번 보여드릴까요? 네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란 사람 사랑했던 기억은 까지 하겠습니다 아 너무 감미롭습니다 네 자 다음은 유지씨 한번 스포 부탁드립니다 네 아쉽게 꽝을 뽑은 이콜씨 정말 아무것도 안 하면 너무 아쉽겠죠? 네 좀 아쉽네요 그렇다면 딱 한 동작으로 본인의 앨범을 표현해주세요 하나 둘 셋 하트 와 하트 네 좋습니다 너무 러블리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분의 무대 언제 재채채 해볼 수 있나요? 네 유지니콜와이의 무대는 곧 만나보실 수 있고요 네 그 전에 응원성으로 돌아온 울랄라 세신의 무대부터 만나보시죠 뮤직 큐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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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